오늘은 6-3 구간에서 구포역에서 동문까지 가는 곳 중에서 수목원에서 현익시 동문까지 가는 곳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함영수목원입니다. 함영수목원 인정대가 보이네요. 잠시만 기다리시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시고 가고 있습니다. 네.. 다진상 예쁘게 안 넣어.. 다시주기 다시 공군쪽으로 출발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저녁입니다. 간선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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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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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